한국 가요계의 전설들이 미국에 온다 세시봉 LA 콘서트 50년이 넘는 우정 속 추억의 이야기와 노래들 한국 가요사의 큰 별 조영남 한국 통기타 문화의 개척자 윤형주 그리고 세시봉의 막내 김세환까지 3월 16일 LA에서 만나자고 16일 LA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따스한 추억을 만들어줄 세시봉의 미주 콘서트 3월 16일 LA에서 만나요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지금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볼 결과는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아랍계와 무슬림의 어느 정도가 바이든이 아니라 미확정으로 투표하느냐입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마진으로 헤일리 후보를 누르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라마단 기간 동안 휴전하는 협상에 거의 동의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자와 이스라엘에서는 확정적이 아니라는 코멘트가 나옵니다 이민이 미국인 사이에서 홈리스니스나 범죄,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2월에는 이민이 경제 이슈보다도 앞섭니다 연방 상원에 출마한 앤디 김 후보가 투표용지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디자인됐다는 이유로 선거 커미셔너들을 고소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유권자 지지율에서는 라이벌인 주지사 와이프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아들 집에 협박 편지와 함께 백색 가루가 배달돼 수사 중입니다 연방 무역위원회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의 검찰총장이 랄프스 등이 속한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가 반스 등이 속한 알버슨스를 합병하는 걸 막기 위해 고소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슈퍼마켓 체인이 합병되면 가격, 직원의 임금 등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데이비드 장 등 한인 셰프를 포함해 젊은 셰프 30명을 뉴욕타임스가 인터뷰했습니다 셰프들은 식당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합니다 요리사들은 요리사가 되려면 요리학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공통 의견도 말합니다 1972년 이후 처음 달에 착륙한 미국 우주선 오디세우스와 지구의 교신이 아마 오늘 끊는 낄 것으로 과학자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우주선 슬림은 1월에 착륙해 뒤집힌 뒤 다시 살아났습니다 원더풀 투나잇을 부른 에릭 크랩틴이 조지 에리슨 부인에게 보낸 편지가 경매 중인데 인간사를 말해줍니다 나중에 에릭 크랩틴은 그 여인과 결혼하지만 또 사연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진입니다 지금 백악관이요 겨울이잖아요 집무실에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대표들을 초대를 해서 대통령이 이제 금요일에 예산안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지 되기 때문에 주제를 하는 회의를 주제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 저 활활 타오르는 옆에는 카멜라이리스 부통령도 앉아 있고요 대통령과 부통령 사이에 노란색의 벽난로의 불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 쥐어진 흰색 메모 노트가 더 눈에 띄네요 물론 어느 대통령이나 다 메모 카드를 사용하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메모 카드를 사용할 땐 본인의 약점 나이가 많기 때문에 회의조차도 주제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제 눈에는 들어왔고요 사실은 오늘 날짜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오늘 잡은 것이기도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건주에서 예비선거가 치러지는 동안에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 미시건주에서의 예비선거는요 승자는 정해졌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 트럼프는 뭐 니케일리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이긴 뒤에 얼마나 더 큰 표 차이로 이기는가 적어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보다는 훨씬 큰 표 차이로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니케일리는 미시건주는 거의 뒤로 그냥 제쳐두고 본인이 두 번이나 주지사를 했었던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모든 선거 캠페인을 집중을 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이길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게 2016년도 트럼프 전 대통령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었을 때는 그전에는 미시건 하면 자동차 디트로이트가 있는 곳이잖아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민주당이었습니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은 1대 2대가 아니라 3대 4대까지 올라갑니다 뭐 가족 가운데서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런데 그런 것이 트럼프가 2016년에 깼습니다 그 20년 동안 아무도 못 깼던 것을 트럼프가 깨고 미시건주에서 힐러리 크린틴을 이겼는데 그때는 한 표 차이가 만 표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4년 뒤에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15만 표 이상으로 이 미시건주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시건주에 아랍계가 많이 살고요 아랍계뿐만이 아니라 중동 그쪽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아랍계와 종교를 같이 하는 무슬림들도 많이 삽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노예 무역이 있었을 때 아프리카에서 노예 무역선을 타고 왔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많이 믿고 있고 무슬림 아랍계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가운데서 가자지구에 훨씬 마음을 더 많이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전에 15만 표 이상 차이로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건을 다시 가져오긴 했지만 이번에 미시건주에 살고 있는 많은 아랍계와 무슬림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투표를 하지 않도록 확정되지 않았다 언커미티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기표를 하도록 팔레스타인계에서 처음으로 미국의 연방 하원이 의원이 된 라시다 틸라이브 의원이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보여주자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그럼 몇 표나 언커미티드가 나올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신경이 쓰여지는 그런 선거가 미시건주의의 선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딘 필립스라든가 미네소타주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 선거에서 그만두겠습니다 했지만 이름은 투표용지에 올라가 있는 마리안 윌리암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제치고 엄청나게 이기기는 하겠지만 다른 후보가 지금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언커미티드 바이든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나는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어 라는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시건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니키 에일리보다 48%나 앞서간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서도 니키 에일리 후보는 작은 희망의 빛을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물론 개방식 오픈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미시건에서는 니키 에일리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니키 에일리에게 투표하라는 게 아니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곳에 하라고 하니까 아마 오늘 선거가 끝나고 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니키 에일리 물러나라 소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할 것 같고요 미시건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 선거가 좀 혼돈되시죠 오늘 예비선거 대통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는 이렇게 치러지지만 미시건주에서는 토요일에 다시 이제 공화당의 코커스가 열린다면서요 공화당의 또 분열이 심해서 거기서 이제 미시건주의 공화당 위원회의 의장을 뽑는 코커스는 토요일에 열린답니다 미시건주는 지금 공화당도 그런 분열이 있고 민주당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이 같은 분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노조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조의 지지를 받으려고 서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노조가 바이든 대통령 as usual 그렇게 지지를 했는데 노조원이라고 해서 다 노조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들도 다 이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도움은 되겠죠 적어도 60%의 표는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제 미시건은 노조의 표 그리고 아랍계 무슬림계의 표가 이게 또 그대로 11월까지 이어지니까 더군다나 언커미티드한 이번에는 저는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11월 달에도 결정하지 않을지 아예 투표장이 안 나갈지 이런 것까지 아마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쓸 것 같고요 다 그런 걸 생각하고 저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마무리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백악관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라마단이 무슬림의 홀리 먼스가 3월 10일에 시작을 하죠 그때를 즈음해서 이제 휴전을 하자고 대신에 이제 당연히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들을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될 것이다 그럼 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선거 미시건 아랍권이 가자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가려고 하는 2부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실제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가디언이라든가 BBC 방송이라든가 또 다른 미국의 여러 매체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마스 측에서도 지금 아직 그게 확정적인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나가서 어? 무슨 말이지? 아직 초기 단계일 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뭐 또다시 여러 매체에서는 아 인질 교환은 지난번에는 3대 1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두고 있었던 그 가자와 관련된 사람들 3사람 풀어주면 인질 1사람 풀어주는 식으로 이번에는 10대 1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튼 이스라엘에서는 아니 바이든의 그 낙관주의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시기상조야 우리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미시건주의에 본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근데 전혀 근거 없이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그러나 조금 빨리 좀 서울리 익은 밥을 가지고 밥이 다 지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뭐 알렉세인 나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보도를 많이 해드리지 못하는 순간 저의 뉴스를 보는 사람으로서의 시선에 자꾸만 자꾸만 오는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봐보세요 그런 사진이 제일 많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누구에겐가 밥을 좀 달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물론 어른들이 줄이 다를 수도 있겠죠 어린아이들이 밥을 타오는 것과 성인들이 밥을 타오는 것 그런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막 수줍다가 지금은 얼마나 적극적인지 그것도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밥 좀 주세요 하면서 뭐 이를테면 양은 냄비라든가 양은 냄비라든가 아니면 우리 미국 같은 데서 뭐 그냥 그냥 먹고 뭔가가 담겨 있는데 과자 같은 거 담겨 있는데 먹고 버리는 그 같은 용기에 우리 나 좀 주세요 나 좀 주세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요 이 아이들이 한 2주일 전쯤에 보였을 때와 지금은 서로 싸우는 것 같은 모습까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도 처절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식량을 주는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철창이 아주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은 오면 누군가가 뜨거운 음식을 나눠주고 하면 다치게 되겠죠 그리고 아무도 그 음식을 못 먹게 될 겁니다 서로 내가 가져간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처절한 모습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순간에 가장 많이 봤었던 거고요 유엔의 스페셜 조사위원 마이클 파클이라는 분이 오늘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는데 음식을 안 주는 것은 전범이다 그리고 그 같은 상태를 이어가는 것은 대량 학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 식량 배급을 줄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져야지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유엔에서도 식량을 배급하다가 중질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약탈하고 하니까 모자라고 안 주고 하니까 뭐 그냥 눈에 보일 때 누구의 손을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내가 가져가겠다 하는 식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이외에 이 유엔의 식량 스페셜리스트 마이클 파클 씨가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을 지금 굶겨 죽이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근거입니다 인도적인 지원에 어떠한 것을 통과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가자지구의 소규모 어선 뭐 고기잡이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온실 과수원 이걸 완전히 의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파괴하고 있답니다 굶어 죽으라는 의도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이건 전쟁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배고픔을 넘어서 굉장한 영양실조가 널리 퍼져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식품이 기본이고 의약품 같은 것도 주지 않고 있고 이러한 지금 이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우리가 휴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미시간주의의 민주당 유권자들의 마음을 그동안 민주당에 많이 투표를 했었던 아랍권 무슬림계 뭐 무슬림계는 흑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달래고 있는데 얼마나 달래질지는 뭐 불과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면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알게 되겠죠 어제는 저녁에 무슨 시사 시사 터크쇼 코미디쇼 이런 데도 출연을 하던데 아까 보니까 그 노트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모습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인터뷰 잘하지 않잖아요 실수할까 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라이트한 내용이라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의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비어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리블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요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이슈가 제일 중요한지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후보의 뉴스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아들과 트럼프 전 대통령 뉴스 등등 잠시 뒤에 브리핑 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월과 2월 한 달 사이에 어떠한 여론조사에서 8%가 차이가 났다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이민 이슈가 그렇습니다 갤럭의 여론조사 결과 1월 달에는 이민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답한 사람이 20% 였거든요 그리고 정부 운영 문제 이게 21% 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경제가 두 개 합치면 이게 조금 더 많긴 한데요 경제 일반적인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합치면 일반적인 경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12% 인플레이션 13% 그 밖에 이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야지 빈곤 그리고 홈리스니스가 나왔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나라가 뭉치는 것 인종관계 인종차별 연방 예산적자 범죄 선거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아무튼 제일 중요한 이민이 제일 중요합니다 20% 2월 달에 28%가 됐습니다 정부 운영은 1%가 낮아져서 20%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가 12% 인플레이션 11% 이거 보면은 지금 흐름을 알 수 있죠 인플레이션은 한 달 사이에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는 것이 2%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이제는 아 경제에 대해서 조금 안심하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경제 전반적인 그런 생각이 12%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민은 8%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상원에서 지난번 불과 얼마 전인데 하도 요즘 일이 많으니까 기억도 안 나네요 언제인지 한 달 안 됐습니다 뭐 이민개혁안을 그나마 초당적으로 만들어서 했더니 하원에서 들춰보지도 않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공화당은 이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이민이 왜 이래 국경이 왜 이래 하면서 민주당이 대권을 잡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시간차는 두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국경을 다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는 1016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 가장 평이한 여론조사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중요한 선거들이 무척 많은데요 앤디 김 뉴저지주의 3지구의 연방 하원의원이 이제 일찌감치 바브 메넨데스라는 이집트 터키 이런 데와 뭔가 부정부패가 연루가 돼서 정보를 주고 돈을 받고 한 그 혐의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됐죠 본인은 선거에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앤디 김 하원의원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런데 뉴저지에 너무 인기가 있는 필 머피라는 주지사가 있고 주지사의 와이프가 테미 머피라고 남편이 정치인을 할 때마다 굉장히 선거 자금도 많이 모았고 활발하게 물론 가정주부이긴 합니다마는 정치적인 내조를 굉장히 단단하게 했었고 더군다나 필 머피라는 주지사는 아직도 주지사 임기가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예비선거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 뉴저지는 연방 상원의원이 그런데 예비선거에서는 당 지도부가 지지를 하는 후보가 거의 이깁니다 이 경우는요 주지사의 와이프가 나오기 전에는 앤디 김 의원이 3선 의원이고 굉장히 정직하고 또 이렇게 뭔가 주때 있게 일을 잘하니까 호감도가 무척 높았는데 민주당이지만 공화당 텃밭에서 이겨버리고 3선을 하고 있는데 주지사의 와이프가 나오니까 아니 정치인들이 저게 줄을 서야지 되지 그래야 주지사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도 주지사 부부가 25년이나 산 만모스 카운티든가요 거기서의 민주당도 앤디 김 후보를 지지를 했잖아요 공식 지지를 했죠 그리고 뉴저지주가 21개 카운티라고 하던가요 21개 카운티인데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지도 받고 있는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졌냐면 앤디 김 후보가 고소를 했는데요 21개 카운티 가운데서 19개 카운티의 투표용지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물론 이 후보 가운데는 앤디 김과 테미 머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후보 좀 미미한 후보도 있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특정 후보라고 얘기할 때는 이때는 주지사의 와이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유리하게 됐냐면 그 당의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의 정책을 딱 그 위에다가 써줍니다 투표용지에다가 유권자들이 이게 좋은 거야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리고 당의 지도부가 지지하는 물론 앤디 김 후보가 많이 가져오려고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지사의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주지사의 와이프고 평소에 서로들 잘 알고 기금 모금할 때 만나고 파티할 때 만나고 주지사 관저도 돈 엄청 많이 들여서 보수공사 했잖아요 이 와이프가 테미 머피가 해서 민주당의 지도부는 아무래도 주지사 와이프를 지지하니까 주지사 와이프의 정강정책 같은 것이 투표용지에 딱 나오고 뭔가 이 사람이 조금 더 그럴 듯해 보이는 이게 이제 앤디 김 의원의 주장이고 그리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19개 카운티의 선거 커미션을 고소를 한 이유는요 여기서 예비선거는 특별선거니까 6월 4일에 치러진다고 하거든요 아직 기간이 조금 있잖아요 투표용지 바꿔라 하는 겁니다 투표용지가 바꿔질지 바뀌지 않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제 그 정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충분히 연방상원의원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의정활동을 제가 조금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하나 개인적으로는 좀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좀 걱정도 되고 했었던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아들 집에 우편물이 배달됐는데 하얀색 가루와 협박하는 내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플로리다 주에 살잖아요 아버지가 플로리다로 가니까 자녀들도 플로리다로 따라가더군요 그래서 플로리다에 가서 그 집에서 아들이 큰아들이 딱 우편물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당연히 이제 뭐 신고하고 무슨 뭐 위험물 처리 전담반도 오고 소방차도 오고 엄청난 뉴스였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최종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 치명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 그 백색 가루가 흰색 가루가 그런 얘기를 하고요 원래 이제 서로 친하니까 데일리콜러라고 이 데일리콜러라는 매체가 예전에 터커칼슨이 만들었던 매체죠 거기에 먼저 정보를 주고 데일리비스트 같은 데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의 아들이 협박을 받은 게 큰아들은 처음이지만 큰아들은 처음 아니죠 큰아들이 두 번 받았나 보네요 2018년도 바네사 트럼프 그때 부인이네요 지금은 뭐 이혼했으니까 그때 부인이 뭔가를 이렇게 열었는데 역시 백색 가루가 있어서 병원에 예방 차원에서 갔지만 별일은 없었고요 작은 아들도 2016년도 그때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출마할 때였네요 그때도 역시 이런 백색 가루를 받았는데 위험하지 않다고 하고 용의자는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체포됐었고요 아무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루에 이자가 뉴욕에서 사업을 사기로 했다 해서 벌금 내는 건 3억 5천 5백만 달러와 아들 두 명 각각 4백만 달러 등등 해서 이자까지 다 합치면 거의 5억 달러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루에 11만 2천 달러씩 내는가 봅니다 항소했습니다 어제 결국은 항소했는데 항소하면 뭐 그 항소 절차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1년이 걸릴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고 그 사이에 이제 메나탄의 검찰이 판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그 입마금 개그오도를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인과 그리고 배심원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렇게 승승장구합니다 아마 오늘까지도 이기면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 다 이기는 거잖아요 아이오아, 뉴햄프셔, 그리고 네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시건 다 이기는 건데 다 이겨도 돈이 모자라서 하루에 11만 2천 달러가 벌금이라고 하니까요 지난번에 제가 한 9만 달러 정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11만 2천 달러 정도 되는가 봅니다 이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열심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합니다 어제요 Late Night with Seth Meyers와 저녁에 이제 막 사람들 웃고 떠들고 젊은이들은 요즘 다 이런 데서 뉴스를 섭취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곳에 작가가 워낙 많아서 그냥 아주 풍자로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뉴스를 다 알아야 웃을 수 있거나 아니면 몰라도 다 거기에 뉴스도 전하면서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인기가 좋은 거죠 그런 쇼들이 거기에 출연을 해서 여러 가지 조크를 했는데 트럼프도 나만큼 나이 많아 4살밖에 나이 차이 안 나잖아 하면서 트럼프도 나이가 많아서 말이야 와이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말이야 이건 이제 C팩에서 와이프 우리 와이프 얼마나 근사하냐 이런 얘기하면서 멜라니아를 Mercedes라고 얘기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Mercedes라는 전 일을 해주던 보좌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사이가 틀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나는 나이가 많긴 하지만 와이프 이름은 아니죠 뭐고 이거 거짓말인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질 바이든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불렀었던 적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일 그리고 무슨 테일러 스위프트에 관한 농담 테일러 스위프트가 나를 지지하는 것은 이건 기밀인데 왜냐하면 그거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밀 문서 이런 걸 이제 풍자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 기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나이에 관해서 나이에 관해서 나에게 대해서 질문하는 건 얼마나 그 질문이 구식인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요 무슨 나이를 가지고 따져 실제의 뭐를 가지고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따져야지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81세의 역사상 최고령 이제 대선 출마자가 나만이 아니고요 그 질문 자체도 너무 구식이지만 다른 남자도 좀 살펴봐야지 돼요 나만큼 나이가 많지 않으면서도 와이프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합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로버트 한인 특별검사가 얘기한 것처럼 선의가 있는 기억력이 나쁜 노인 그래서 좀 불안해 대통령을 시키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아도취적이고 독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짓말 장애 어느 게 더 위험한가? 어느 게 더 위험한가? 사이에서 유권자들은 turn between two lover는 아니네요 turn between two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유권자들의 마음은 지금 거기에 있는 거고요 잠시 뒤에 우리와도 연관이 되는 마켓과 식당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연방 제가 지금까지 계속 무역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위원회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트레이드위원회요 연방 페더럴 트레이드위원회와 여러 주의 검찰총장이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하면서 보니까 뭐 꼭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 주의 검찰총장이 슈퍼마켓 체인이 다른 슈퍼마켓 체인을 합병을 한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 그 한 회사당 슈퍼마켓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건 소비자에게 나쁘다 해서 고소를 했는데 캘리포니아주 포함되고요 검찰총장은 에리조나, 일리노이 도시가 많네요 메릴랜드, 네바다, 뉴멕시코, 오레곤, 와이오밍 그리고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로스앤젤레스에 이 크로거가 라이프스 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뭐 딜론스, 또 해리스, 해리스 티터 뭐 잘 익숙하지 않네요 저에게는 이런 곳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알버슨스는 오렌지 카운티에 많이 있죠 로스앤젤레스에도 있지만 알버슨스라는 회사는 알버슨스와 세이프웨이 가시는 분들도 많고 반스, 한인분들 많이 가시는 이런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한 회사가 크로거가 한 2750개 미국의 소퍼마켓이 그리고 알버슨이 2020개 정도인데 이걸 합치면은 5천개가 넘는 거잖아요 48개 주 그리고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의 매출은 뭐 한 2천억 달러가 넘는 거대한 거대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시카고나 델러스나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이런 곳은 반스하고 알버슨하고 또 라이프스가, 반스하고 라이프스가 마주보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겹치니까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 합병하고 나면 한 군데 문 닫잖아요 직원들도 줄어들고 이런 경우 많죠 절대로 합병할 때는 안 닫는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닫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소비자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된다 해서 이제 고소를 한 건데 가격도 올라가고 마켓 숫자는 적어주고 직원들도 임금 협상하기 어려워지고 문 닫고 뭐 그럼 남잖아요 인원이 그리고 근무 환경도 나빠질 테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는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 아니다 고객에게 지금 우리가 합병을 안 하는 게 피해다 봐라 아마존이나 월마트나 코스코 같은데 이런 대형 업체를 보호하느라고 우리의 합병을 막는 거야? 하면서 아마존이 지금요 웬만한 슈퍼마켓보다 훨씬 이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업소를 보호하느라고 우리도 우리가 합쳐서 몸집을 불려서 물건을 싸게 사야지 박리담에로 사람들에게 물건값을 싸게 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연방거래위원회라든가 검찰총장이 또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고소를 했을 테니까 일반인들은 사실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기는 어려운 거죠 왜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크레딧 카드 회사를 캡틀원 그리고 디스커버 이렇게 합병하는 것을 반대라니까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엄청 엘리자베스 워렌 비난했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비자나 메스터가 커서 이 두 회사가 비자나 메스터처럼 되려면 합쳐야지만 되는데 뭐 오히려 장사하시는 분들은 비자나 메스터가 그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가니까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엘리자베스 워렌은 무슨 소리야 지금 이 두 개의 거대한 것 있는 것만 해도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또 하나의 거대 횡포를 늘려놓으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로서는 이게 누군가가 처리를 해야지 되는 사람이 처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같은 처리를 하는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잘 뽑아서 판단을 잘하도록 만들어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뉴욕타임스에서 이건 너무너무 긴 기사이기 때문에 다 소개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단 뉴욕타임스의 그 푸드 섹션의 한 기자가 30명이나 되는 유명한 미국 사람들 다 아는 그런 셰프와 인터뷰를 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놨거든요 서로 대화하는 식으로 대화체로 적어놨는데 줄리아 모스킨이라는 2002년부터 뉴욕타임스 푸드 섹션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저도 뉴스 막 준비하고 있다가 그 푸드 섹션을 보고 있는 적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의 요리사가 이제 다 맛있는 음식 만들고 손님들을 아주 좋게 대접하는 그런 요리사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조금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분들 가운데서 모두가 다 식당을 가시고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공통 분모가 있는지 보죠 요리학교요 일반적으로 돈 낭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셰프의 받는 돈은 시간당 25달러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손님이 항상 오른 것 아니다 특히 옐프에서는 더더욱 옳지 않을 때가 많다 셰프들도 요리사들도 일과 삶의 균형 직장 내에서의 존중 최저임금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가운데서 데이비짱이라고 하죠 한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셰프 가운데 한 사람이죠 모모호쿠 뉴욕에서 시작해서 저는 이름 다르던데요 다운타운 저쪽 일본이 아니라 중국타운에 창고 있는데 막 너무너무 거대하게 지어놓은 그런 데이비짱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무작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첫 해에 데이비짱이 한 얘기예요 우리 식당들도 이 사람만 하더라도 몇 개는 갖고 있지만 라스베가스에도 있고 우리도 조금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을 받을 수 있는가 알아보려고 너무 애를 썼고 상원 또 하원 의원들과도 많이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실제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는 이렇게 데이비짱처럼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모모호쿠 이런 레스토랑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치인들도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큰 체인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신경을 써서 이 사람들이 팬데믹 때 우리는 실제만큼 그렇게 많은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1인당 2,500달러, 3,000달러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 묻지마 있잖아요 두 사람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많이 가는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식당 얘기 하나요 이 정도까지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테일러 스위프트 가는데 만나러 가려고 지불하는 돈이 1인당 2,500달러, 3,000달러인데 우리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셰프들도 크게 크게 몇십 개 체인을 하지 않는 한 그 정도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업계 전체에 대해서 실제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솔직한 평가를 식당업이 할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년 뒤에 업계에서 90%는 어떻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가장 위험하게 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만약에 다른 무슨 직업 학교라든가 MBA라든가 모어라든가 등등 다른 업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래 이거 어떻게 좀 도와줘야지 되지 않아 하는데 지금 식당업계는 특히 큰 식당은 도움을 받지만 이렇게 유니크하고 이런 식당들은 그런 도움권에서는 전혀 멀어지고 있다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에릭 황이라는 셰프는 더 이상 내가 원한다고 셰프로서 뭐에 꿈을 펼치고 이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브랜드가 있어야지 되고 직원을 유지를 해야지 되고 이 요리를 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W2 폼도 나눠줘야지 되고 재료 산 것 지불해야지 되고 또 휴일 주말 동안 도대체 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보관을 하지 이런 것도 알아내야지 된다 셰프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클라우마 시리에서 일하고 있는 셰프는 보통 토요일 밤까지는 수익을 내지 못한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열어두고 토요일에 수익을 받기 위한 전초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운 좋으면 토요일날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지만 만약에 오클라우마 시리니까요 토요일에 끔찍한 눈보라가 있으면 저희는 망하는 날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손님들이 가격 불만을 하시잖아요 메뉴에 고구마를 흔사하게 이제 하나를 어떻게 요리를 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가격이 얼마냐고 엄청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주방에 13명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썰고 깎고 뭐 이렇게 스틱크대도 씻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라고 또 하지메 사토 셰프는 디트로이트 지역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이거 미소숲 된장국 하나 만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 이게 왜 5달러나 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생선을 자르면서 나온 뼈와 우리가 버릴 수도 있는 모든 조각의 야채를 모아서 육수를 만들고 그거 하나 만드는 데만 5시간이 걸리고 커피값 5달러인 것 같고 말하지 않으면서 왜 5달러 이 습위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르메스 그 가방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이키 신발 얼마를 몇백 달러를 주고 살면서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식당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생일이라든가 특별히 기념할 만한 이런 장소를 갖고 하는 건데 그렇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 요즘은 또 다 이렇게 뭐죠? 우리가 이렇게 스크린으로 내가 주문하고 하는데 팁은 왜 줘야지 되느냐고 막 불만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저스틴 피오체 씨는 어디는 어느 요리학교에 가야지 좋으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대요 그럼 항상 그 사람들에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뭐 요리학교들도 다 돈을 벌기 위한 요리학교이기 때문에 약탈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식당에 가서 묵묵하게 한 1년쯤 일을 하고 그러면 됩니다 요리사 막 요리학교에 가서 엄청 돈 주고 배웠다고 해서 바로 변호사나 의사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데이빗 장 씨는 앞으로 10년 동안 이 레스토랑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좀 계산을 해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막 황홀하게 뉴스를 장식했었던 오디세우스가 1972년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이 달에 딱 착륙한 미국 우주선이 이제 곧 이제 교신이 끊길 것으로 보인답니다 아마 오늘쯤이요 텍사스에 있는 인투이티브 머신이라는 이 회사에서 하강하면서 찍은 사진은 보냈잖아요 지구로 그런데 하강하면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이 옆으로 누워버렸대요 옆으로 누워버렸는데 이게 그 분화하고 저 안에는 햇볕이 들어가지 않고 그림자만 있고 하지만 이 우주선에는 오디세우스에는 햇볕도 조금 비춰야지 되고 그리고 안테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워버렸으니까 안테나가 이렇게 서서 지구와 교신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해서 이제 결국은 한 닷새 정도 견디지 않는가 더군다나 이 우주선이 오디세우스가 영하 200도 정도 된대요 그 영하 200도 정도에서 오래 견디도록 제작해 놓은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작된 게 아니라서 데이터 손실이 얼만큼 있을지는 잘 모르고요 그런데 또 참 묘한 게 이렇게 이제 미국의 우주선이 이렇게 됐어요 일본의 우주선이 깨어났습니다 말 그대로 부활했어요 일본에서도 이제 달 탐사용 스마트 착륙선 슬림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1월 달에 달 착륙하는 데 성공했었던 거 이거 뉴스였었죠 그런데 이제 엔진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고장이 나서 뒤집혔어요 그 당시에 이 슬림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뒤집혔는데 그러다가 또 뭐 좀 햇볕이 비춰지면 조금 깨어났다가 그리고는 이제 다시 또 햇볕이 없으면 또 없어지고 아무튼 태양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충전이 되면은 좀 스물스물 일을 좀 하다가 아니다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일어났답니다 일본의 그 슬림은요 아마 배터리가 충전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나면은 오디세우스도 언젠가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 다시 깨어날 수도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재밌게 읽었던 기사 가운데 하나가 막 유명한 사람들 경매하는 것 많이 뉴스가 나오잖아요 에릭 크래프튼 하면 원더풀 투나잇 원더풀 투나잇 이것보다도 어떤 분들은 아이가 갑자기 숨졌을 때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노래 만들어 tears in heaven 이란 이 노래를 더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 에릭 크래프튼과 조지 에리슨 steal my guitar gently weeps 그리고 또 한 사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었던 패티보이드 패티보이드와 조지 에리스가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에릭 크래프튼이 그 뒤에도 이제 에릭 크래프튼과 조지 에리스가 비틀루즈의 조지 에리스입니다 같이 음악을 이렇게 만들고 결혼한 두 사람의 집에 오고 하면서 에릭 크래프튼이 패티보이드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조지 에리슨에게 아내에게 해서 이제 삼각관계가 조금 진행이 됐는데 이 여성은 60년대 아주 유명한 런던의 모델이었고요 비틀루즈 조지 에리슨을 영화 촬영장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1970년대 경매에 나온 편지예요 70년대 편지에서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뭐 다른 애인 무례한 줄 알지만 나에게 마음을 좀 알려주세요 이런 편지도 보냈고 또 다른 편지는 손으로 썼는데 어쩜 그렇게 잘 썼어요? 그 존 스타인백의 생쥐와 인간 Of mice and man 그 이제 맨 앞에 보면은 한 줄 이렇게 써있는 곳 있잖아요 그 종이 쫙 찢어서 편지를 썼는데 아니 왜 주저하는가 내가 어글리한가 약한가 강한가 나를 원하면 가지세요 난 당신 거예요 원치 않으면 나를 어떻게 하세요 등등 하면서 라일라라고 부르고 음악까지 만들고 결국 그리그리 하여 조지 에리스와 이 여성이 헤어지고 79년도에 에릭 크래프튼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요 결혼을 하고 나서 막 밤에 어디 데이트하러 나갈 때 너무 멋있다고 만들었던 노래가 원더풀 투나잇이거든요 그 뒤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블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블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더풀 투나잇까지 만들어내더니 결국은 또 에릭 크래프튼이 불륜의 관계로 인해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It's your life All my life 방송 잠시 뒤에 방송됩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 강예신이었습니다